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겠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 소식부터 전해야 되겠지요. 어제 3월 16일 부로 해서 우리 당이 드디어 중앙당 등록증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부받는 것으로 해서 드디어 모든 창당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먼저 그 소감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소감은 별다른 거 있나요? 원래 생각했던 대로 다 듣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창당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아마 플랫폼 정당이라든지 또 요즘 전국 상황에서 나름대로 창당 준비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동대표와 다양한 정치인도 아니고 교수들이고 또 특별히 어떤 조직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민단체가 창당을 할까? 아마 많이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제 선관위의 정식 창당 모든 등록 절차 완료해서 새 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반드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창당을 위해서 정말 이 창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공동대표들은 그냥 거기 올라탄 편승한 거고요. 정말 한두 시간 자면서 이 창당 작업에 관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덕분에 이렇게 창당을 마치고 핑크 괴물이라고 하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시민을 위하여 가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의중 당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시민을 위하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창당 완료가 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시민들 지금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열정이 어제의 결과물을 만들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또 좋은 결과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여러 정당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그 틀을 완성했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할 테니 바로 우리한테 달려와라. 우리의 그릇 안으로 모두 모여라라고 이제는 보다 더 강하게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분이 없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제대로 누구보다도 먼저 빈 그릇을 잘 만들었으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자신 가지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뮤즈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희를 대변해서 저 핑크게머를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장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과 시민을 위하여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 당 이 얘기와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랑 기본적으로 좀 취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정치개혁 연합이 있습니다. 아, 정계현이요? 네, 맞습니다. 정계현으로 좀 줄여서 표현을 하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아침의 기사라든지 또는 어제짜 기사라든지 해서 갑작스럽게 정계현과 관련된 기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다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배치되는 좀 어긋나는 기사로 좀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사를 소개하면 일단 오늘 아침짜 기사에서는 비례당을 부인하던 2월에 여대표였던, 즉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문성근한테 대표직을 제안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정계현이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어제짜에서는 정계현의 입장문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서 민주당은 정신 못 차리고 패권 행탈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우리 민주당과 함께 못 한다. 라는 취지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결국 정계현의 입장문이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패권 행위라고 하던가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전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소수 정당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번 18일까지, 18일까지를 시안으로 해서 제시하면서 그 안에 모두 담아와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고요. 그 뜻은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판을 짜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그 의도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반박문의 입장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계현이 뭔가 민주당하고 대항하는 그런 입장의 발표가 사실 어제자였는데 오늘 아침에서는 실은 민주당이야말로 정계현을 만든 숨은 배우가 아니냐. 물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많다고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게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이해인지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회자께서 설명까지 해주셨으니까 뭐 크게 전 없습니다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아침 뉴스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정계현이 시작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그거 보면은 당연히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제가 약간 의아한 것은 정계원도 저희와 함께 플랫폼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건 빈그릇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참하는 정당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개입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 시민을 위하여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산무정당인 겁니다. 무색, 무취, 무개입. 여기서 색도 없고 취향도 없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동참하는 정당끼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어떤 식으로 가자 어떻게 우리 논의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빈그릇 정당을 표방하는 비례연합 쪽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는 약간 별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마 그런 출발 때의 어떤 모양새가 다른 게 아닌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뭔가 그쪽 상황이 복잡하거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하기에 말씀처럼 사실 우리 플랫폼 정당이 무색, 무취, 무개입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기존의 정당들이 우리 그릇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정당들끼리 논의를 하라는 취지였다면 그러한 어떤 태도로서 민주당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판을 주도했다는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좀 다소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표현이라는 건 결국 참여한 정당의 논의를 빈 그릇이 주도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빈 그릇이 아니죠. 하여튼 그 표현만 말씀드린다면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빈 그릇이라고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유도하거나 어떤 그런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저희하고 한쪽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국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민주당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 정개헌은 결국은 하나로 먼저 합해서 우리가 민주당을 포함한 군소정당들이 어느 한 곳으로 들어가기 좀 수월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너무나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고 저희 시민을 위하여는 처음 초기에 저희 나름대로의 합의된 안을 가지고 저와 공동대표로 있는 최혜근 교수가 실제로 그쪽에 실물을 하고 있는 한승수 변호사님과 만나서 논의한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제대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각자 간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인가요? 정개헌의 입장문 속에 시민을 위하여가 전혀 그쪽과 접촉이 없었다는 표현을 듣고 약간 오해가 생겼구나. 저희는 분명히 계속 시도를 했고 또 지금도 정개헌과 뜻이 같다면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실은 또 하나의 기사에서는 시민을 위하여와 정개헌이 여전히 이견과 간격이 크다면서 사실상 접촉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사실관계를 다루는 기사도 좀 보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비례정당을 표방하는 어떤 정당들은 물론 출발의 성격이나 이런 게 조금 결이 달라서 미세한 조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어질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가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을 위하여는 계속 그 점을 노력해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번 또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곧 시민을 위하여가 됐던 또 정개헌이 됐던 결국은 어느 하나의 플랫폼 정당이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민을 위하여가 그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힘을 모아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만약에 온다라면 결국은 좀 또 하나의 정개헌이 됐던 또는 보수 우파 쪽에 또는 여러 언론들의 공격이 됐던 여러 비난이나 발생 문제들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질문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와라라는 얘기와 또 그 후에 예상된 어떤 공격이나 이런 부분. 일단 민주당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빈 그릇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즉 창당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당된 건 저희뿐이 없다는 거. 민주당이 어디 딴 데 가실 수 있겠어요? 가시려면 가보세요. 준비가 저희는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군데만 준비됐기 때문에 또 이게 의미를 갖는 건 지금 열흘도 안 남았거든요. 최종 비례 후보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는 건 창당을 해서 이 열흘 안에 정말 이 민주 진보 쪽에 이 비례오를 만들어내서 핑크 괴물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여기뿐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떠나서 실제 선거 일정상 저희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필연 수순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간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미래통합당품이 아니라 핑크 괴물이나 또 저희 진보, 민주진보 측에서 약간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저희가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바로 저희와 함께하는 시민들이 막아줄 것이고 또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점에서 선택은 다른 선택은 없다. 우리는 민주당과 함께 또 소수정당과 함께 간다. 이건 필연이다. 그거에 대해 의문 갖지 마라. 그리고 의문 갖는 놈은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거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상되는 다양한 요즘 정말 후보 검증에 대한 게 요즘은 예사롭지 않잖아요. 워낙 모든 게 정보가 공개되니까 별의별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를 굉장히 엄격하게 검증할 겁니다. 그러나 이쪽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비난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